내가 뭐? 뭐? 그럼 아까는 왜 그렇게 정색을 했어요? 그거야.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죠. 그럼 그렇게 하지.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? 금방 곤란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했다가 내가 그렇게 쉬워요? 내가 뭐 석표 씨 말 한마디면 다 따라야 돼요? 이거 결혼이에요.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. 이렇게 얼렁뚱땅. 됐거든요. 은주 씨. 아니 그게 아니라. 됐다구요. 아 이거. 프로포즈부터 다시 해야 되나? 이번에 어디서 할까? 내가 어? 탁 한 번만 봐준다. 그럼. 정말로 그날 해요? 그럼 우리 뭐부터 하지? 뭐부터 하긴. 일하자고요. 회사 일. 진짜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시간되면 결혼식 참석하자고요? 우리 결혼식인데? 뭐야. 우리 결혼식 참석하자고요? 안돼요. 나 엄청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. 에이구 에이구 저렇게 좋아할 거면서. 아이고. 저희가,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결혼식 참석에 우리 결혼식 참석을 про시기 바라요. 여러분 schwartz하자고 확인하고. 우리 결혼식 참석